네 안녕하세요. 제가 글에다 적은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워드프리스가 설치되어 있고요. 페이지 편집을 누르거나 했을 때 순간적으로 에러가 발생합니다.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늦어요. 어떤 걸 수정한다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저장을 하잖아요. 지금도 많이 늦고요. 저장을 누르면 보시다시피 반응이 상당히 늦습니다.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. 같은 상품이죠. 호스팅 다른 아이디 이건 ucare.kr 쓰고 있는 건데요.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. 페이지 편집을 누르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했을 때 저장을 했을 때 속도가 바로 되죠. 그래서 아까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편집을 했을 때 약간 좀 이 부분에서도 에러가 나는 게 저도 워드프리스를 사용하면서 워드프리스 테마나 플러그인의 에러라고 체크해 봤으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뭔가 반응 속도가 늦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지금 ACR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눌렀을 때 굉장히 시간이 늦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